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은 이제 마지막에 양현준의 직장골로 연수볼에 2연승이 나오면서 전북이 1대0으로 졌는데 골이 나오는 과정에서 김건웅 선수가 이제 양현준이랑 몸싸움에서 졌어요 양현준한테 몸싸움에서 지면서 위치를 먼저 잡으려다가 사실상 본인이 중심을 잃었고 그러면서 치고 나가서 이제 김정훈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칩샷을 때려가지고 골을 넣는 양현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홍정호 선수가 가서 엄청 항의를 합니다 홍정호가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김문환 선수도 항의를 하면서 이 두 선수까지 지금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북이 위기... 위기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까지 왔다 제가 이제 시즌 초반에 전북이 몇 경기 졌을 때는 그래도 작년이랑 뭐 재작년이랑 FA컵이랑 리그컵을 우승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부여받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북의 순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10경기를 치른 전북이 10경기에서 승점 10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실 때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인천이 이기면 전북은 강원이랑 같이 플레이오프권입니다 플레이오프권 강등권 플레이오프 5위까지는 승점차가 별로 없어요 물론 광주가 한 경기를 해가지고 16점을 만들게 된다면 차이가 나 보이겠지만 어차피 광주가 울산이랑 해서 5위까지는 사실상 한 경기 차이긴 합니다 한 경기 차이긴 한데 전북이라는 네임 반류가 10경기 10점이라는 것 자체부터 좀 비로소 충격적인 승점이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팬들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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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떠나서 이거는 구단이 내보내지 않으면 구단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답답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여러분들 요거에요 라인업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송민규 선수가 들어왔는데 송민규가 이제 부상 아웃으로 구스타보랑 바뀌었거든요 구스타보 22분만에 근데 나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송민규를 빼고 구스타보를 넣었잖아 그러면 애초에 90분을 뛸 때 구스타보라는 카드 자체가 플랜에 없던 거잖아 그쵸? 구스타보라는 카드 자체가 애초에 일단은 90분 플랜에 없었던 거고 후반전 몇 분 안 남기고 넣어서 차라리 뚝배기 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 송민규에서 구스타보로 바뀌자마자 정태우 김건웅 홍정호 이 셋이서 계속 전반전부터 구스타보 뚝배기만 보고 킥을 하더라고요 아니 구스타보도 발밑으로 잘해 구스타보도 발밑이 좋아 근데 이거를 계속 전반전부터 머리만 보고 때리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자 이렇게 3명이 뛰는데 제가 이제 말했던 박진섭 수미카드가 나왔죠 이수빈이랑 제가 사실 지난주에 경기 끝나고 전북은 이수빈이랑 박진섭 차라리 수미튀기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 얘네 둘을 이렇게 수미형 미드필드에 띄끼는데 구스타보를 보고 때리면 공격적으로 가담하면서 세컨포를 딸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 뭔 말인 줄 알아요? 이거를 제가 택티컬 패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원이 보면은 미드필드 서민우랑 한국형 세워놓고 약간 요렇게 서 있었어요 강원이 이렇게까지 서 있었던 것도 아니야 강원은 카운터택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서 있었어 그러면은 공간이 어디가 납니까? 요런데 공간이 많이 난다는 거거든 근데 요 공간은 일제히 활용을 하지 않은 채 구스타보를 보고 여기서 이런 형태였어 거의 여기서 그냥 구스타보보고 킥을 때려 그러면 하파실바 정도 같이 경어파로 들어가고 정우제는 벌려있고 김문화는 벌려있고 몇 대 몇 싸움을 거는 거냐고 이게 그러다 이제 아마노준 한 번씩 들어오면은 7대3 싸움을 하는 거야 계속 계속 7대3 싸움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풀려나올 수가 없는 거지 요걸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여기서 보면 뭐 김대원이라든가 갈레오라든가 갈레고라든가 갈레고라든가 얘네들이 막 이렇게 끌려 나온단 말이야 3백에 근데 여기서 나는 이 수적 싸움을 요런데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상대 미드필드랑 얘네가 조금 더 내려왔다는 가정하면은 상대 요 미드필드 수비수 사이 요 공간에 전부 개의 숫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공격다운 공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좋은 찬스가 나는 건 대부분이 뭐 코너킥 아니면은 뭐 프리킥이라든가 이런 세트피스 상황 때 빼고 아니면 어거지로 막 밀고 들어간 거 한두 개 빼고는 전북이 와 할만한 찬스도 없었다라는 거야 어 강원이 뭐 잘했다 뭐 강원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난 전북이 그냥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전북이 그냥 못했다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상대가 엄청나게 압박을 밀고 나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수빈이나 박진섭이나 둘 중 하나를 요 자리에 세워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둘 중 하나를 올려서 아마노준이랑 하파실바랑 구스타보가 이렇게 있으면 더 요 지역에서 뛰게 만들고 공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데서 연결을 해서 얘가 끌려 나오면 요 패스를 집어넣어서 정승용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끌리게 만든 다음에 김문환 뛰는 거 보고 넣어줘야 뭔가 기회가 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냥 여기에 태워놓고 계속 킥 킥 킥 하니까 우리가 알던 아마노준이 아마노준이 아니야 우리가 울산에서 봤던 아마노준이며 기대했던 그 아마노준의 플레이를 사실 전북에서 크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 영입들을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전북의 영입들 이동준 영입했고요 그 다음에 하파실바 안드레 루이스 김건웅 이수빈 아마노 정태욱 정우재 뭐 요정도? 요정도만 할게요 일단 이동준은 당연히 좋은 영입은 맞아 근데 냉정하게 부상이 현재 너무 많음 그래서 도움이 별로 안되고 있어 하파실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 안드레 루이스도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 딱 이 느낌이야 얘네 둘이 현재 근데 여기서 제일 아쉬운 건 K리그 특급 영웅 K리그 특급 용병 바로를 내보냈단 말이지 근데 바로를 대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전북 사실 요게 제일 큽니다 시즌 후반기를 보면은 바로가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는데 바로를 나간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현재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느끼는 건 이 선수들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뭐냐면 요 4명의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할 수 있는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산 거야 좋은 선수라 요렇게 4명 우리 팀이 어떤 축구를 하고 우리 팀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고 우리의 축구가 뭐니까 나는 이 선수가 필요해 나는 이 선수가 나한테 중요해 이런 부분 자체가 되게 좋은 선수들인데 사벌인 거야 그냥 약간 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솔직히 이수빈 포항에서 잘했어요 포항에서 잘했는데 시즌 초에 K4행 잘했는데 K4 요거야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심각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시즌 초에 어 세대교체 세대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교원 최철순 선수 K4행 그리고 뭐 이승기 김보경 이적 이렇게 이적을 시키고 K4행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내가 솔직하게 느끼기에 전북 경기를 최근에 몇 개 봤지만 제일 경기력이 좋은 선수 한교원이야 제일 경기력이 좋은 선수가 한교원이야 솔직하게 그리고 작년 시즌 막바지 뭐가 나옵니까 문선민과의 불화 근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챔에서는 또 기용에서 감스트 댄스 봤어 그리고 또 불화 시즌 시작하기 전 이적할 것 같아 보였던 문선민 근데 갑자기 라인업의 스타팅 라인업 골 득점 승리 기어 근데 갑자기 사라짐 근데 갑자기 사라짐 요런 것들 결국에는 지금의 전북현대 노테이션 돌린 대전 경기 오늘의 강원 경기 내가 팬은 아니지만 팬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우리의 팀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정체성이 궁금해지기 시작함 세대 교체 중이라 그걸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 그거 아닌데 그냥 이기려고 하는 건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선수들의 분노 그 다음에 팬들의 분노 현재 이게 있어요 현재 선수들의 분노와 팬들의 분노가 있는데 선수들 먼저 제가 봐보면 경기 뛸 때 이제 중계화면에 잡히잖아요 여러분들 뭘 느낄 수 있냐 경기 뛸 때 표정을 보면 최근에 자신감 잃은 표정 부담을 느끼는 표정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로 이어지냐 스트레스와 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어지고 있어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팬들의 이제 분노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여기서 이제 팬들이 응원을 보이콧 그러면서 선수들과도 갈등 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 중 하나는 선수들은 죄가 없다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게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전북현대의 뭐 팬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응원하기 싫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팀 전북을 위해서 응원을 해주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 나는 그냥 요거는 있어 우리가 뭐 대표가 싫고 뭐 감독이 싫어도 본인들이 사랑하는 전북이기 때문에 응원은 그래도 해줘야 선수들이 더 뛸 수 있는 건 팩트니까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근데 뭐 구단이 여기서 또 앰프 활동 어 이해를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까 되게 악영향이란 악영향은 지금 계속 산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이들 궁금하신 거 그러면 감독을 교체하면 해결이 되나요 요게 이제 가장 많이들 생각해 보시는 건데 당연히 효과는 있습니다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그 축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실력 혹은 능력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합니다 축구는 감독놀이입니다 감독놀이 그래서 저는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있냐 솔직하게 현재 이 팀의 상황에서 이 팀을 전환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매력의 전술가가 시장에 나와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일하게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은 김기동 감독님과 그 다음에 이정효 감독님 요 둘 밖에 없어요 요렇게 두 분 요 두 분 많은 분들이 김태환 감독님을 말하시거든요 국가대표 급 선수들을 데리고 작년에 강등을 하신 분 이분을 제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김태환 감독님도 대단하시지만 K리그 감독을 하시니까 당연히 대단하신 분들이 다 K리그 감독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근데 상무를 데리고 강등을 시켰다는 거는 지금 전북의 이 상황을 과연 바꿀 수 있겠냐는 거야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저는 이게 쉽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종효는 아직도 검증이 돼야 된다 요것도 맞는데 나는 지금 전북에게 필요한 게 새로운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에너지 자기만의 철학이 확고한 감독 그리고 그 색깔을 그 색을 선수들에게 강력하고 강력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감독 배짱이 있는 감독 이 감독이 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맨십이 있는 감독 이런 감독이 지금 와야지만 팬들이 원하는 부분도 충족이 되고 팬들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다리면서 전북을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뭐 바꾼다 해서 달라질 수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감독 노름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는 선수들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경기는 전술도 중요하지만 뛰는 선수들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스날 팬이지만 아스날 VS 맨시티 봐봐요 아르테타가 전술이 없는 걸까요 선수들이 그냥 그날 전체적으로 쫄았어 그래서 플레이가 하나도 안 나와 선수들이 결국 뛰는 거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선수들도 큰 문제가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 진짜 선수들도 큰 문제가 있다고 들고 이거는 현재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야 주장 홍정호의 퇴장 김문환의 퇴장은 최악의 상황까지 전북을 끌고 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북은 정말 힘든 5월을 보내게 될 거고 보드진은 정말 이 팀이 막장으로 가게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심상식 감독님을 킵 하는 정확한 설명이 담긴 영상이나 글을 올려서 팬분들께 전해주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웃과 함께 감독 교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 그래도 작년 재작년은 우승을 했고 ACL 4강을 갖고 1루이 다툼을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경기력은 경기력이고 닭공이었지만 여러분들 최강희 감독님의 닭공인 거지 퍼거슨의 맨이었던 거지 그 감독님들이 나가고 그 축구를 똑같이 물려받거나 그 스타일을 같이 유지하기가 절대 쉬운 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팬분들이 원하는 건 닭공이지만 그 닭공이 무조건적으로 먹힐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 부분은 저는 그냥 사실 크게 전북 팬분들과 공감은 못해요 저는 어쨌든 간에 김장식이라는 감독님이 가서 우승을 했고 두 개를 우승했기 때문에 초짜 감독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오케이 충분히 할 건 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번 시즌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영입을 했는데 현재 리그 순위를 보면 여기 여기에 있다는 거는 더 이상 어떻게 백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안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홍종호 선수랑 왜 김문환 선수가 그렇게까지 화가 나서 싸웠냐 그렇게까지 항의를 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갈등을 너무 많이 겪고 있고 너무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기고 싶어 자기들도 진짜 이겨서 팬분들한테 우리 그럼에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자기들 맘대로 안되는 거야 이게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합니까 뭔가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억가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어딘가에는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 막 이게 되는 거지 말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인터폰으로 이게 PK 사항도 아니고 인터폰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거 확실하다라는 통보를 아마 받았을 거니까 어 그냥 넘어간 거 같아요 이게 강원전 때 오심 오심은 서울대 강원전 때 오심은 선수들이 진짜 화낼만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화낼 건 아니야 근데 이제 홍종호 선수라든가 김문환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말하는 건 아마 그거였을 거야 VR라도 봐라 왜 이걸 안 보냐 VR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꼴과 관여가 됐고 실제로 득점이 나왔으니까 VR로 파울인지 아닌지 봐라 근데 심판이 할 필요 없어 노 통화 다 됐어 노 파울 이러니까 아니 좀 보라고 이 개새끼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니까 뭐해 심판이 어? 치즈 아씨 니네 오지마 하파실바랑 마게들 오는데 오지마 이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계속 항의하는 거야 왜 안 봐요 심판님 근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기고 싶은 거지 왜 안 봐 왜 도대체 왜 안 봐 이러니까 이제 심판이 어 그래? 어? 개새끼? 퇴장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김문환도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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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카를 한 거고 심하게 항의하긴 했어 근데 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하여간 여러분들 요렇게 저는 전북의 상태를 상황을 요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 남라c où 에 ə